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북을 방문해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후 5시부터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함께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유세에 나서며 오후 6시 20분부터는 익산경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내일 오전 정읍 동학혁명기념관에 방문해 참배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의 전북 방문은 지난해 12월 말 첫 방문 이후 이번이 내부에서 이번 주입니다.